안녕하십니까 그러나 국민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1월 1일 일요일이며 음력으로는 섣달 열일이 오시다 신정 1월 1일을 맞이해서 금년에 햇머리는 검은 토끼인 개별인의 날이 밝았습니다 새해 들어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지난해 참으로 다사단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새해는 길쌍한 일들만 운집하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된 나날이 되고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사회단체에 속한 모든 분들이 평안하고 안락하며 무사항만하고 무병무탈한 그러한 개별인의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한 해를 시작하도록 그러십시다 지난해에도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많은 나라 가운데 신육강이라는 그러한 곳에 우리가 진입을 했고 또 얼마 작년 연말에는 달에 착륙하는 우리의 기술로 달누리호가 안착을 했다는 그러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별에는 더한층 부처님의 가피로 여러분들의 건성을 기원 드리면서 또 이 방송을 듣는 국민 여러분, 단아가족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고를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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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를 하십시오